하늘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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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파리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가장 큰 이슈는 배드민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안세형 선수의 대한배드민턴 협회를 향한 작심 발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감는 음악이 있지만 안세형 선수 본인도 SNS에 사각글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 시기와 또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서툰감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안세형 선수의 작심 발언에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어른답지 못한 대처와 또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여러 비리와 또 불합리한 규정, 또 오래된 악습 등을 볼 때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며 그 존재 의미도 유명무실해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배드민턴 협회의 가장 큰 문제는 협회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우수선수 양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그런 협회로서의 존재 목적은 점점 잃어버린 채 그저 협회를 유지하고 임원들 자리와 사리사육을 채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조직을 공고히 하는 낡은 방신만 고직하고 있으니 결국 그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협회를 없애야 한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오 빛이라며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산상수음 가운데 팔복과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그 중요성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신앙적인 자세를 견제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깨닫고 발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제자로 부른받은 모든 성도들 천국 백성을 향한 말씀임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소금이오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 중요성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금이오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귀가 닳도록 듣기도 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기도하긴 하지만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살고는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받은 성도가 소금이오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강가하지 않고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발휘할 분명한 대상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둥경에 둔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도를 제자로 부르시며 너희는 소금이오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처럼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아예 없다면 그 사람은 참 제자도 성도도 아닌 것이 드러날 뿐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이오 빛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빛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일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다양하게 적용되는 만큼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자 할 것입니다. 즉 소금과 빛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이오 빛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간과하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오 빛으로 부르심에 있어 그 대상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금을 뿌려 짜게 간을 하는 김치찌개나 생선이 있듯이 촛불이나 핸드폰 후레쉬로 밝게 비춰야 할 어두운 방이나 골목길이 있듯이 우리는 소금이오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대상 또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대상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오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은 하늘과 대조되는 땅이나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또 그 안에 사는 인류나 사람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관계하며 살아가는 모든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산위에 있는 동네 같은 어떤 공동체나 회사, 학교일 수도 있고 집안 모든 사람 같은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이 팔복 마지막에서 언급하셨듯이 소금이오 빛된 제자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악한 자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이라면 너희가 피하여 숨고 고개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소금이오 빛으로 바로 그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 맛을 내고 빛처럼 비치여 밝게 하여 그 대상을 변화시키는 정체성을 발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 선민의식에 취해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의도적으로 불교란 자들로 취급하며 무시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아 숨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짜게 할 어떤 대상 밝히 빌출 어떤 대상이 없으면 소금과 빛 또한 필요 없는 것이며 이는 곧 소금과 빛의 정체성은 어떤 대상을 만나서 유익을 줄 때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 문화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오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떠한 대상을 찾아서 서로 관계하며 변화를 깨하며 사는 것보다 자기 혼자 승승장구하며 사는 것 즉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며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물론 학교, 회사, 결혼 그리고 그 속에서의 관계 등은 내가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 어떤 변화나 유익을 끼칠 대상이 아니라 마치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한 자아실현의 단계의 요 추단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자신이 생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자아실현을 실패하게 되면 그 원인을 자신을 둘러싼 대상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고 친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학교를 잘못 가고 학과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회사를 잘못 들어가고 동료들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 눈높이에 맞는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등등 자신과 관계한 그 대상을 핑계 삼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드러낼 대상이 무엇이며 그 대상이 어떠한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자신을 둘러싸고 속한 그 대상은 어떠한지 어찌됐든지 상관없이 자아실험만을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는 다르게 우리가 소금의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 그 대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허락하신 대상 속에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녹아들어가고 빛을 비추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며 섭리하시고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 만나게 될 대상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가정이나 부모나 친구나 회사나 우리와 관계된 그 어떤 대상을 실패와 불평의 이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발휘하도록 우리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신 장소요 대상임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먼저 존재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에 어떤 후회나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발휘할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그 사람 그리고 그 대상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신하며 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발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소금의 정체성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부패를 막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앞서 언급했듯이 소금이 쓰이는 곳은 다양해서 그 의미 또한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정체성으로서의 소금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만나 부패를 막고 좋은 것을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과는 다르게 냉장고와 같은 그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소금은 어떤 박테리아가 음식을 부패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이에 소금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국가경제가 소금을 기반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즉 소금은 신선한 음식을 구하기 힘들던 그 당시에 부패를 막아 보존함으로 상과 중금을 가르는 그러한 역할까지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맛을 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신선한 재료가 있어야 음식을 만들고 거기에 맛을 내는 것을 고려할 때 부패를 막아 보존하는 소금의 역할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소금을 통해 부패를 막은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거기에 짠맛으로 맛있게 간을 할 때에 사람들의 흥을 도두며 감동의 물결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부패를 막아 좋은 것을 보존하는 소금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대상을 향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이란 세상 기준에서의 착한 일 윤리도덕을 지키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으로 16절에 빛의 정체성에서 언급하는 착한 행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으로 소금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강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이미 사단막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할 만큼 부패하였고 패역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소금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룩함, 착한 행실도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노라고 하는 부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등 아니하며, 아니하며 라는 부정을 통해서 사랑의 위대함을 증거한 것처럼 이미 부패하고 악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이 시대 방식이 아닌 것 즉 그렇게 하지 않는 부정의 거룩함을 통해 소금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응이라는 책에 보면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로마의 박해 속에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남고 부흥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찬란한 로마 시대 문화 중에 악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불륜이 성행했고, 또 더불어 낙태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당연히 낙태시키는 다양한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가 아니면 죽여도 별 문제가 없어서 영하 유기 살인이 심각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영하 살인은 당연한 일이고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교수가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한 이 시대 초기 300년 동안 유일하게 영하 유기 살인 강행을 비판하고 거부했던 집단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 유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에 초기 기독교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위대한 부정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은 세상의 악한 방식들에 대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부정하는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폐역한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악함과 불이함에 의로운 분노나 또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답일 수는 없고 성경 또한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제약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라고 말과 행함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소금의 정체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감사합니다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여기 드라마 제목 감사합니다는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감독하고 검사하다는 그런 뜻으로 어떤 회사나 기관의 비리 등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건설회사에 깐깐하게만 보이는 감사팀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그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큰 비리는 물론이고 회사 커피를 개인적으로 집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반말을 한다든지 그런 작은 것까지도 감사당할 만한 잘못된 것들이라고 감사팀장이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다니니 감사팀장이 지나가기만 해도 직원들이 알아서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와 관계하는 대상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판단하지는 못할 것이고 또 그렇게만 바라보고 그 일에만 몰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살아계시며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패를 막고 보존하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며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든지 학교의 반에서든지 직장의 사무실에서든지 기업의 거래처에서든지 간에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곳에서는 세상의 악한 방식으로는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을 거야 거짓말이든 뒷담화이든 세상의 악한 말은 더 이상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내가 있는 이곳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거야 라는 등 이렇게 부정하는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제16, 17, 18 남은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은 어떠합니까?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브런치 모임을 갖는 그곳에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곳, 여러분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곳에서는 어떠합니까? 갈수록 그 끝을 모르고 더욱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악한 방식을 부정하는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소금의 정체성을 더욱더 발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빛의 정체성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치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오 빛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세상의 빛이오 소금이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소금과 빛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너희는 빛이오 소금이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소금이오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소금의 정체성으로 살면 그 부르신 대상 속에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세상 방식을 부정하는 소금이니 온갖 피팍에 사라질 것만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그런 너희 때문에 산의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집안 모어진 사람에게 빛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역설적이긴 하지만 너희는 없어지는 소금이기도 하면서 밝게 비치는 빛이기도 한 그렇게 정체성은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또 하나의 정체성인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이 빛을 세상적으로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사장도 되고 부자도 되고 어떤 유명 연예인이 되고 그렇게 빛처럼 빛나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위치에서 빛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뭐냐 하고 한탄하며 또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빛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다시 말해 빛이 무엇이라고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빛이라는 것,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금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무언가가 예수님의 권위이든 예수님의 성품이든 예수님의 능력이든 예수님의 사랑이든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양한 삶의 가정 속에서 또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간혹 우리가 뭐가 되면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교회 다니니까 성공했네 교회 다니니까 부자됐네 교회 다니니까 인생이 다시 풀렸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여 빛으로 살면 사람들이 너희 삶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보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넷플리스에 더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리얼리티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저는 상세 정보만 간단히 이렇게 봤는데 그게 보니까 77명의 인플루언서가 나와서 자신의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문득 쓴 생각은 세상에 참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 특이하게 사는 사람들 특별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는 사람들도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요즘 특별하게 특이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아,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는데 라는 사람도 있고 왜 저렇게 살지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 어떤 삶의 방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뒤에 있는 그 근원 성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의 근원인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 사는 구별된 삶의 방식의 근원 즉, 소스를 보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근원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건의를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이지 큰 소망이요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할까? 이 회사가 변할까? 저 친구가 변할까? 의심과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나 행동을 잘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니 절대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 삶의 어떤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의 팀장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학교가, 그 친구가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며 격정하는 그 생각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행동,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동행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직접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까? 얼마나 내가 더 착하게, 더 착한 행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회사를, 이 친구를 변화시켜 주실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묵묵히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빛이라 여기는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우상승배적인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찬빛되신 예수님만이 나타나길 소망함으로 그까지 세상의 빛된 정체성을 견제하며 살아가는 송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16, 17, 18 남전도 회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 드라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해에 보면 그 늑대 같았던 감사팀장이 불에 타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그 감사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래 직원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까지 감사를 계속 하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감사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라고 조금은 의아한 답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감사팀장이 젊은 신입대에 감사팀에 들어갔는데 선임의 말만 믿고서는 감사팀을 대충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부실공사 사고로 이어졌는데 마침 공사 현장에 일하던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온갖 불법과 비리와 부패를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그것은 부실공사 등과 같은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고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 감사팀장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감사팀장이 회사를 떠나면서 그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믿음이 통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신뢰로만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흐림 없는 시선을 유지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진 제자로 부르실 때 그 대상 또한 당신의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대상이 그 세상이 제약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방식을 부정하는 거룩함으로 소금의 정체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비록 소금이 녹아 없어지듯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빛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그 근원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며 밝히 비추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고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죄로 인한 폐역함과 부패가 완전히 사라진 유토피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팔복을 이미 받은 자답게 세상의 소금이오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세상의 소금이오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변의 핍박과 온갖 의문으로 낙심되고 힘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녹아내듯 죽으시고 부활과 그 권능으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그 죄를 사하고 영생의 빛을 얻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사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부르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오 빛이라고 깨우치시고 격려하시며 힘주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명심하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오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정체성을 친히 천명해 주시며 작고 연약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음을 확신함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일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신비한 권능의 빛을 바라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